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애틀맘입니다.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제가 손님들이 타주에서 오시거나 한국에서 오실 때 좀 좋은 환경에 머물면서 집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. 애틀맘이 돈이 많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산 건 아니고요. 정말 믿을 수 있는 대학 선배님이 선배님 집 1층을 오픈을 해주셨어요.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호텔보다 좋은 환경의 섭티비전, 호텔보다 넓은 1층 테라스 레벨을 단독으로 빌려드립니다. 호텔 가지지 마시고요. 애틀맘이 추천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편하게 머무시면서 애틀란타 집 구경하세요. 골프장 섭티비전에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요. 집도 고급스럽고 동네도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. 거실, 그리고 작은 부엌, 그리고 세탁실, 방 두 개가 아주 넓습니다. 출입구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 위층의 선배님 댁하고 겹칠 일 없고요.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거라지 하나 또 드립니다.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제가 여기로 픽업을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맛있는 반찬가기 언니네에서 캐너링 준비해서 우리 또 파티도 할 수 있고요. 애틀맘 믿고 한번 와보세요. 게스트하우스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. 한국에서 해외로 한 달 살기, 세 달 살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특히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아주고 싶어서 혹시 미국 애틀란타로 오고 싶지만 아는 지인이 없다면 애틀맘 찬스를 쓰세요. 믿을 수 있는 집에서 할로윈, 땡스기밍, 크리스마스, 또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배님과 또 미국 남편분과 함께 아이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익힐 수가 있고 이렇게 예쁜 선배님 댁 주방에서 애틀맘이 맛있는 환영 파티도 해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애틀란타로 오세요. 애틀맘 보러요. 감사합니다. 스마일, 치즈, 김치.